포토샵 강좌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익스포즈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익스포즈는 일반적인 웹 그래픽이나 CG 그래픽, CG 쪽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익스포즈라는 개념은 조리개라는 뜻인데요. 조리개라는 것은 카메라, 일반 카메라나 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를 익스포즈라고 얘기합니다. EXPOSUR 익스포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조리개가 어떤 모양도 다양하고요. 그러면 조리개의 개수도 다양합니다. 비상 카메라일수록 조리개의 모양이 모양이나 어떤 개수가 많이 배치가 되어있고요. 아주 좀 일반형이나 좀 적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리개의 개수도 훨씬 적죠. 예를 들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하죠. 위에 카메라 셔터가 있고요. 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이 카메라 주위에 어떤 방사 형태의 이런 조리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죠. 이런 식으로 조리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원래는 이 카메라 안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셔터를 딱 누른 순간 이게 렌즈 쪽으로 탁 들어왔다가 다시 바깥으로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이 조리개의 역할은 뭐냐면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조리개가 열려있는 시간이 많으면 마실수록 빛이 렌즈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밝은 이미지를 밝은 이미지나 사진을 찍게 되고요. 이 조리개가 열리는 시간이 적으면 좀 어두운 이미지를 어두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익스포즈라는 것은 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걸 보정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옵션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익스포즈라는 빛의 노트 값을 조절하는 건데요. 자 값을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빛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밝아지게 되고요. 이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가게 되면 빛의 양이 주로 들어서 어두워지게 되죠. 그러면 옵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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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도우와 미드톤 영역 미드톤 그러니까 어두운 영역과 어두운 영역 즉 쉐도우죠. 어두운 영역과 중간톤 미드톤 어떤 미드톤 사이의 노출값을 노출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어두운 영역과 중간에 해당되는 밝기를 가지고 있는 인역 사이의 밝기 노출값 노출값이 이부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조절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역광 사진 등 밝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어두운 영역만을 보증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자 감마가 있는데요. 감마 코레이션은 명도와 대비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익스포즈와 옵셋과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게 됩니다. 즉 익스포즈와 옵셋 감마 코레이션을 이용해서 적절한 정도의 맹도와 그러니까 맹도를 가지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주로 CG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보증작업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어두워지트 바이브런스라는 인데요. 바이브런스 바이브런스 바이브런스는 색상을 보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컬러 이미지를 만약에 흑벽으로 만들거나 또는 컬러 이미지가 갖고 있는 색상 중에서 어떤 잘못된 색상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자 할 때 즉 보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이브런스입니다. 첫 번째 바이브런스라는 부분에 보시면 색상의 색상의 생생한 정도 색상의 생생한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생한 이란 말은 어떤 다른 의미로 선명하다 선명하다 또는 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명하게 어떤 색깔이 좀 밝고 화사하게 그런 느낌을 생생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걸 바이브런스라는 값을 조절한 거고요. 샛츄레이션은 채도를 조절하고 잘 됐습니다. 값을 증가시 증가시키게 되면 보시는 바가지 이런 부분도 색상값이 색상이 변하게 되죠. 만약에 기본값이 이런 상태일 때 보면 약간 이런 부분에 색상이 약간 흐릿하고 탁하죠. 이런 걸 보증하는 겁니다. 증가시키게 되면 약간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샛츄레이션을 통해서도 이렇게 약간 원리의 어떤 이청버스가 가지고 있는 원리의 어떤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색상을 선명하게 생생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 앤 하이트가 있는데요. 블랙 앤 하이트 블랙 앤 하이트 블랙 앤 하이트는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 때 특정한 어떤 색을 갖다가 검정이나 흰색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고 잘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블랙 앤 하이트라고 되어 있죠.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 때 만들 때 특정한 색을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하여 톡톡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잘 되시는 겁니다. 톡톡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레드라는 부분인데요. 레드 렐로 그린 그 다음에 싸이안 블루 마젠타 RGB와 CMRK가 같이 존재하죠. 희한한 어떤 행태입니다. 증가 증가시키고요. 감소시킬 때 RGB 채널 중에서 R 값을 빼버리는 경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빼서 완전히 검정 무채색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되었고요. 이거는 CMYK 중에서 렐로에 대한 색상을 더하거나 빼고자 할 때 이렇게 쓰는 기능입니다. 그린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틴트라는 부분인데 틴트를 체크하게 되면 색깔을 추가해서 세피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피아 톤이죠. 세피아 톤 자 이런 식으로 세피아 톤 같은 행태를 이렇게 흑백이 이미지에다 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Hue Saturation을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고요. 자 이까지 보도록 하죠.